왜 칭을 못했습니까? 칭을 못했습니까? 오케이 시작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과학자 되고 싶어요 이런 말 배웠네요 오케이 사이언티스트 어떻게 쓰면 되죠? 오케이 그래서 i가 i 됐으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? 싸이 그 다음 그 다음 e가 힘 빠져서 얘네는 소리가 뭐 했어요? on 그래서 싸이 on 그 다음에 t 얘가 t 그럼 전체 소리가 뭐예요? 사이언티스트 싸이 언 티스트 안 되겠네요 싸이 언 티스트 s-c-i-e-n-t-i-s-t 암만 이렇게 외워봐라 외워진아 오케이 그래서 싸이 소리를 누가 내는지를 보란 말이야 잘라서 싸이 그 다음에 언 소리 en이 냈다 싸이 엔티스트 하든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과학자 되고 싶어요가 뭐다? 멘트 멘트 멘트가 아니고 원트야 원트 i want to be a scienti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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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과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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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대사 be a scientist 과학자 되는 건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난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난 과학자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언 아티스트 겠죠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아티스트 할 때 아 소리는 모음소리죠 모음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언을 써야죠 예술가 언 아티스트 예술가가 되자 be an artist 예술가 되는 것 아티스트 예술가 듣고 싶어 예술가 되는 것 이란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요리하는 게 좋아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오케이 그래서 cook은 무슨 뜻이야 요리 요리야? 네 요리하다 하다 시에 아예인지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요리는 쿠핑이죠 요리하다에다 아예인지 붙이면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리하는 요리하는 난 노래하는 게 좋아. I like singing. OK. 그러면 sing의 뜻은? 노래하다. 그렇죠. 노래하다 좋아. 노래하는 중인 노래하는 것에서. 그 대답 듣고 싶어? 뭐라고 부를래? What do you like? What do you like? 그랬더니? I like singing. I like singing. OK. 그 다음 나는 매일 별을 봐. I want to be. I want to start. 아! 안잖아요. I want to start. OK. I'll start with everything. OK. OK. 그래서 지켜보다라는 말이 있죠? 지켜보다가 뭐예요? Look, See. Look, See, 다 보다인데 여기서는 그거 말고 뭐였어? Watch. Watch. 어떻게 써요? W, C, H. 이렇게 쓰죠? Watch. TCH가 뭐 된다? I watch. I watch. I watch. 무엇을? Stars. Stars. 언제? Every day. Every day. 하면 되겠죠? I watch stars everyday. 뭐라고요? I watch stars everyday. 이 데다가 듣고 싶어? 뭐라고 부를래? What do you watch everyday? 그래, what do you watch everyday 하면 되죠? 네 그래서 넌 뭘 보니 매일 볼수도 없게 됐어 I watch stars every day 오늘 뭐 배웠어 예빈이 네 그래서 춥니 춥다 코트 입어라 뭐 이런거 배웠죠 자 복습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매일 엄마를 도와드려요 I help my mom everyday I help my mom everyday 헬프의 뜻은 무슨 씨 안에 뭐 들어있어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 하다 씨는 두가 숨어있다 했죠 하다 씨 속에는 지켜보다 watch 무슨 씨 하다 씨니까 그래서 안에 뭐가 숨어있어 하다 씨 속엔 두가 숨어있다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say? What do you say? 원하자는 어디갔지? 무엇을 What do you say? 무엇을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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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원하니? What do you want? What do you want? 말하는 것? 말하는 것 말하는 것 Say는 뭐야? 말하라 To를 붙이면 말하는 것 된다고요 오케이 넌 무슨 말 하고 싶니? What do you want to say? What do you want to say? ok 무엇을 what 넌 뭘하니 do you want 말하는 것 넌 무슨 말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say ok 자 그리고 어제 승민이가 쓰기 연습 열심히 해온다고 그랬죠 네 저 좀 했나요 오늘 칠거 ok 그 다음에 넌 무엇을 알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너는 무엇을 원하니까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넌 무엇을 원하니까 뭐였어 what do you want 그럼 이거 남았네 to know what do you want to know what do you want to know 뭐 알고 싶니 너의 뜻은 알고 알고 아는가 ok 아까 무슨 시절에 뭐 붙이면 뭐 된다 그랬어 어 아까 무슨 말하 너는 무슨 말하고 싶니 뭐였어 너는 무슨 말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say not say 뭐하자 말하자 말하다인데 to 붙이니까 말하자 그러면 no 했듯이 뭐겠소 너 너해듯이 뭐겠어 너 알다 알다 겠쪄 알다 무슨 시야 하다씨에 툭브 줘서 뭐겠어 아 뭐래 너는 넌 무엇 알기를 원하니? 무엇 아는 것을 원하니? 넌 뭐 알고 싶니? 오케이.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공부했다고 볼 수 있나요? 네. 그래요? 선생님 못 볼 것 같은데. 아, 볼 수 있어요? 알겠습니다. 시험치고 패드하세요.